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버터를 찍으러 왔습니다. 스마트업! 입 모양이라든지 뭔가 뭔지 알잖아. 목이 어깨 시강이네. 그러니까요. 야, 재협 저 어깨 시강이네. 어깨가 하늘까지 닿겠네, 형. 야, 어깨가 진짜. 잘 어울리네, 재협. 이 쪽 하나. 저게 한 수인 것 같아. 호흡에 한 수인 것 같아. 호흡에 한 수인 것 같아. 어깨가 굉장히 승천에 있죠. BTS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오빠, 너 신발에 무슨 짓을 한 거냐. 호흡에 한 수인 것 같아. 호흡에 신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와, 정말 테리우스네, 테리우스. 잘 어울려, 머리. 잘 나왔다. 이거 써주세요. 잘 나왔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가볼게요. 아, 사이드 스텝 할 때 나의 머리카락이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써주세요, 이거. 안 돼요, 저는 1번 거 써주세요. 정말 아무거나 써주세요. 여보세요. 거의 영어로 된 싱글이고요. 버터 하면 버터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싱수하게 너에게 다가가겠다. 뭐 그런 그런 동두입니다. 미넷. 미넷. 약간 기자회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멤버들 등장 이런 소개를 해주는 진행자 역할을 잠시 한 것 같은데요. ís행 오늘 뭐 찍으러 왔지? 버터 찍으러 왔지. 마라, 미디언, 미디언, 미디언 올해 저희의 첫 싱글, 새로운 유고 버터 사실 머리 색도 너무 다들 화려하고 화렸네 호비 머리 색깔 버터 맞춰 호비가 버터야 근데 이번 곡에서 저희가 믿는 사람이 호비 형이거든요 호비 형의 행복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 1일차죠? 그렇죠 3일까지 저희 3일차까지로부터 저희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암바 2일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저희가 버터 2일차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왔는데 아마 점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화면에 제가 나오겠죠 한참을 서서에 온라인 펜이 진행이 찍고 자막은 인까가 입혀진 무대에서 한참을 서서에 온라인 펜이 준비했습니다 응 문제는 안 되는 게 다 지금 봐 지금 컷은 그냥 모노톤이라서 되게 하이패션 화보 메이킹 영상처럼 찍으시면 됩니다. 아 별로 욕심 낸 게 아니고 할 게 없어서 손에 뭐라도 있으면 또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할 게 없어서 민망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슈퍼스타 거уки 우우우우우우우우 사인 스탭브 라이 래프 털바뜩 하이 랩 랩렌 나의 셔츠 오 용기민 용기민 어 일단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들어가는 역할을 맡았고요. isanellot.com 제승 Now 뭐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쩔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다음에 지하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만 지금은 야미의 마음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요. 형하고 성공이 나와있으니까 솔직히 좀 납설더라. 뭐 해야 되지? 머리 하얘지더라. 안무를... 그렇지. 왁스 한 번 촤악! 총 한 번 촤악! 재킷 한 번 촤악! 한 번 촤악! 뭐 이렇게 해볼께요. 해볼께요. 크리스탈을 뭐 쳐보지는 않아도... 힘드네요. 부담되러 항상 촬영했을 때 크리스탈이. 뭐 현식으로 짜게 짜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괜찮으세요. 저 프리댄스 안 추고 원래 기존 안무여서 여기 뮤비 안 들어가는 부분 뽑아서 액기스 뽑아서 쳤습니다 멤버들도 다 안 해봐서 힘들다고 하지만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결과물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뮤비 공개가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오늘 촬영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내일 마지막 촬영하고요 내일은 다시 군무 씬인데 첫날보다 좀 더 잘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촬영입니다 지금은 세트 준비를 다시 하고 있고요 뭐 편집샵처럼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맞추자 그러면 어 그렇게 맞추자 몰라서요 몸도 둔 덧박스에 써야 돼요 이 모든 여정의 끝에 돌아왔다 절대로 노란색이라 단순하게 버터를 입은 것이 아니다 아니 뭔 소리야 절대로 버터라서 노란색을 입은 것이 아니다 아 정말 기다려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이 여러분은 버터에서 정말 되게 자유롭게 춤을 추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컷 컷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 형이 진짜 잘 나왔어요 형 형 형 형이 예언가로서 다이나마이트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빨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열심히 지낼 수 있도록 잘 나올 거에요 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이 혹시 버터 즐겨 먹어요? 아 네 즐겨 먹죠 모닝빵에 모닝빵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버터 활동하러 가볼까요? 모닝빵 먹고 힘내고 버터 발림 모닝빵 먹고 힘내고 한번 버터 활동하러 가볼까요? 오케이 갑시다 자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가! 버터!